SM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십자가가 하게 하라.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두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시간이 있겠지만 선명히 기억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장인 장모님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아내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다 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장모님에게 맞기도 했었고 집안에 구금되기도 했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을 말리기 위해서 교회에 감시하러 여러 번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와 저의 결혼 반대는 그 당시 제가 섭리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 정도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각각 따로 만나서 지금의 장모님은 설득을 하셨고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섭리원 교회 단임 목사님을 자정 넘도록 구금해서 이 둘이 결혼 못하게 하라 라고 거창에 오셔가지고 그냥 목양실에서 목사님을 감금시킨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은 다 사역자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군대 대기 발령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하실 수 있는 반대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아닙니다라는 그 마지막까지 장모님은 결혼 반대를 하셨어요. 도망도 다니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협박도 당하고 그런 시간을 1년 이상 지냈습니다. 저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대가 심하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는 없었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2007년 1월 가족끼리 맞이해서 구정의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 이상 몰릴 곳이 없었던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그 가족 모임에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크게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장인 장모님과 큰형님 작은형님 며느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도 안 하고 갔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급속히 싸늘해졌습니다. 그 당시 고스톱을 치고 계셨는데 더 이상 고스톱이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원하지 않는 저의 등장으로 몹시 불편해하셨고 당장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전운이 도는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치가 있는 두째 형님은 고스톱을 계속 치자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분위기를 살려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지는 마음으로 그래도 구정인데 가족끼리 모였는데 그래도 이 분위기를 깨보려고 노력하셔서 또 고스톱을 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든 후회가 있습니다. 나는 왜 고스톱을 하나도 치지 못할까? 고스톱의 고자도 몰라서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헤아릴 수가 없으니 저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놀면 분위기가 좀 나아질 텐데 다 열심히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고스톱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참 이렇게 놀려고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놀지 못하는 제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고스톱으로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을 때 장인 어른이 다 가족들을 앉혀놓고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의 귀가 워낙 세셨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의 힘을 조금이라도 벌리려고 장인 어른이 그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며느리로부터 형제들은 이 둘이 결혼하게 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나 반대를 견뎌내면서 신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결혼해도 너무 좋지 않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허락 쪽으로 고스톱의 좋은 분위기가 허락 쪽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장모님은 극도의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온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장모님은 그렇게 1년 이상 그토록 반대했던 그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드디어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이 결혼을 못 본다 라고 크게 소리치시면서 부엌에 나가서 칼을 뽑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아내와 평소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최후의 위협으로 마지막 것까지 다 하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자기의 목숨을 해야 하거나 자기 생명을 해야 하거나 자기 몸을 괴롭히는 일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저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결혼하면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너네 나 살리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굉장히 위협적인 방식으로 장모님은 그렇게 결혼이 너무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이거를 허락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희들은 그 장모님의 여러 위협과 말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십시오라고 결혼 반대 중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장모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실 것과 또 우리는 장모님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우툭 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동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칼을 들어 자신을 해하고자 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모님에게 이렇게 가서 애교복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결혼 안 할 테니까 그냥 칼 걷어주세요. 그러지 않았고 그냥 저희에 있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군 우리 집에 와서 못 볼 걸 다 봤다. 더 이상 추해지고 힘들어질 게 없다. 오늘은 여기서 가는 게 다 좋을 것 같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채로 아니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소중한 관계를 이으려고 소중한 관계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결국은 끝에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간 1년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이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했던 순간까지 다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너무 어둡고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파묻히고 속타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의 결혼을 허락하실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제가 무엇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살벌한 상황이었고 얼마나 거친 살기가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강력한 그 완강한 마음이 얼마나 어머님에게 셌는지 내가 알았는데 아니 허락을 하실 것 같다고요? 아니 그쪽으로 마음을 열고 계시다고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열 번이나 전화하셔서 안 된다 안 된다 협박과 위협과 달래기도 하고 이런 수차례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됐는데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아니 한 시간 후에 내가 들은 소식은 제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깜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과정은 이랬습니다. 며느리가 장모님을 데리고 따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이 며느리는 장모님에게 너무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 빼고는 다 좋아하셨어요. 이 며느님이 의사신데 제일 존경받는 의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병원의 소아과 의사세요. 물론 남편도 의사긴 하지만 근데 아버님 배경이 포항공대이기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집안의 의사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잘난 채도 하지 않고 정말 겸손해서 평소에 어머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할 수 있구나 장모님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어떤 옹졸한 모습에 대해서 장모님이 마음이 다지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름답고 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늘 며느리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며느리가 어머님에게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어머님을 따로 불러앉혀놓고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따끔한 이야기였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존경하는 것은 어머님의 외적인 어떤 환경을 잘 가져서 어머님이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하거나 배운 게 많아서 어떤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의 모습 자체를 존경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자식들을 키워 가족들을 세우신 그 모습을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겉의 모습으로 어머님을 존경하려고 하면 제가 어찌 어머님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존경해요. 어머님이 어떤 걸음을 살아왔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왜 결혼 반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처럼 어머님, 지금 온 김서방에게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겉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중심을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온유하고 평소에 어머님을 품어주던 며느리가 어머니께 그 순간 일침을 날린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무엇을 해야지만, 무엇을 성취해야지만 했던 존경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존경해주는 며느리를 통해 마음이 완전히 무장 해제된 것이에요. 저는 그 첫째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결혼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화평의 사도로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존재로서 바라보도록 갈라진 틈에 정말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달래지 않고 정말 그 자리에 서준 그 며느리가 오늘 지금의 저의 가정을 잊게 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 뜻과 내 원함으로 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더욱더 그럽니다.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기미가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그와 나를 이어주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스메이커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과 2장 앞절에 따르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저주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증상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죄의 증상이 우리 인간관계의 깨어짐인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의 증상들과 파편들도 치유하시는 일을 한다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뿐만 아니라 나의 깨어진 관계도 치유하실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치유가 용서가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관계에서도 드러날 것을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원수된 관계를 푸는 열쇠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안과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 관계에서 막힌 담가운데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적용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듯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의 무너진 관계 위에 그 틈에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화해를 십자가가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관계의 큰 구멍을 십자가가 이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피스메이커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화목해하셨다. 평안을 전하셨다. 우리 편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증상인 관계의 깨어짐조차도 그분이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못 묵상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율법으로 바뀌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능력과 치유의 근원도 예수 글수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은 부담으로 읽을 게 아니라 은혜로 읽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글수 안에서 하신 일이 나의 관계에 드러났다고 바울은 놀랍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듯이 이 관계의 치유도 환평케 하신 은혜도 우리는 거저 선물로 받는 거예요. 특별히 13절과 18절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울린 것이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이전에 이해할 때는 여러분 우리 화해하는 자가 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할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화해케 하심을 내가 선물로 받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내가 대입할 뿐이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강조점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관계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오늘 말씀 PPT 없어요. 성경책 있어야 돼요. 13절 보세요. 모든 게 과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막힌담 서로 원수된 것, 시계된 것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가까워졌대요. 우리 편에서 뭘 하지 않았는데 십자가가 우리 관계를 치유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관계를 개선했어요. 우리가 좋게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14절에 둘로 하나. 둘로 하나. 과거예요. 만드사. 14절을 보세요. 또 중간에 막힌담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막힌 관계를 푸는 이미 그 화해와 치유와 평화의 능력을 예수님 이 땅에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우리 이제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부여받는다는 거죠. 사도벌의 방주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15절에 보세요.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놓는 이 구약의 율법 정결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율법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온전한 율법을 자기 몸으로 한 세 사람을 지었대요. 한 세 사람.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미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가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체가 철저히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아니에요? 성령의 주도권 아니에요? 사미 하나님의 주도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뭐를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잖아요. 그분이 일하지 않으신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 선물을 오로지 받은 것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래요? 무엇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아니죠. 우리의 막힌 관계를 둘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받고 응답하고 대입하고 거기서 열쇠를 꽂고 돌리기만 하면 그 작용이 드러날 거라고 얘기하지 내가 안 되는 관계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막 그 오지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셨어요. 허셨어요. 다 과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17절에요. 평안을 전하셨어요. 내가 전하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미 전해 주셨어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아시겠어요? 내 편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편에서 막힌 담과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의 증상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십자가를 들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한다면 십자가를 우리 관계에 심는 거죠. 나와 배우자 사이에 나와 자녀 사이에 나와 부모 사이에 나와 원수된 나와 대립된 나와 껄끄러운 나와 지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든 관계에 우리는 누구를 초대할 뿐이에요? 그 화목해 하시는 십자가를 초대하고 그 십자가가 당신의 살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랄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도 엄청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면 여러분 진짜 마음의 상처가 있고 관계에 어려운 문제 있으신 분들 우리가 화목해 한다는 건 알지만은 그게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상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화목해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한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근데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느님 나 화해 못할 것 같아요. 하느님 나 저 사람하고 관계 풀 수도 없고요. 하느님 나 너무 상처받고 너무 아프고 힘들니다. 하느님 저의 울분과 억울함을 아시죠? 하느님 저의 미움과 징후와 쓴 뿌리를 아시죠? 하느님 근데 제가 어떻게 화목하러 나갈 수 있어요? 하느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느님 제 마음이 다 타 있습니다. 하느님 몸은 살아있지만 관계 가운데 그 사람 몸은 몸이 움츠러들고 가시가 돋고 하느님 뭔가 복수하고 싶고 하느님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라는 게 우리의 솔직히 실존이잖아요. 우리 다 마음이 멀쩡하고 건강하나요? 다 병들었잖아요. 이 자리 오기까지 우리 다 끙끙대고 우리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정말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런 아픔과 이 반목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 십자가를 심으라는 거예요. 어제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에 십자가를 꽂으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너가 상하고 너가 반목하는 그 관계 이외에 십자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너가 무릎 꿇고 십자가가 십자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가 정하는 평안이 십자가 자체로 전해질 수 있도록 너는 항복하고 너는 두 손 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럽고 기도할 때 불편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저항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요? 내가 이 부모님과 하나님 내가 이 형제와 하나님 내가 배우자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못 풀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십자가가 풀어주세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은혜가 이 관계도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게 하라. 십자가가 하게 하라. 십자가게 하라. 왜요? 알잖아요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해봐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창세기의 야곱과에서요. 야곱은 끝까지 잔머리를 굴렀어요. 어떻게든 형과 해야 할까 끝까지 그냥 내물도 내물 시리즈를 둬가지고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사기꾼으로 머리를 돌리는 자로 인간관계를 풀려고 하지만 자기의 꾀와 자기의 악함으로 만들었던 깨어졌던 상한 관계가 자기의 아무리 좋은 지혜로 풀려고 해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풀리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야곱이 야곱이 야곱강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와 힘을 치셔서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상징으로 정말 평생 전른발이로 살도록 그래서 형을 볼 때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은 형과의 관계에 당신의 샬롬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화해케 할 수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가 하나님 앞에 자빠지고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야곱강에서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풀려져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그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은 십자가가 하십니다.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내 자아를 깨트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도 당신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관계에 막힌 다음에도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PPT 준비됐나요? PPT 찬양 1번입니다. PPT 정지인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대회에 대해